이거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트럼본 본캐입니다 제가 오늘은 재밌는 것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음감 테스트 하는 것을 좀 가져왔어요 내 귀가 얼마나 이제 잘 듣고 있나 좀 테스트를 해 보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제가 이제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답틱 저건 알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테스트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럼 삐 하고 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소리를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스타트 테스트 띠띠 이 앞에 음보다 이제 뒤에 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이제 그냥 고르면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명확하게 들리죠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뒤에 음이 더 낮죠 그럼 이제 로워를 눌러줍니다 이거는 뒤에가 더 높죠 위에꺼 누를게요 이것도 똑같죠 위에가 더 높죠 미래 미래 뒤에가 더 낮아요 롱 이건 높죠 낮죠 높죠 지금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뭐야 저거 다들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건데 이게 점점 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지금 여기 커런트 피치 디퍼런스가 24 헤르츠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24 헤르츠의 음정이 벌어져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건데 갈수록 저게 되게 작아집니다 숫자가 뭐였지 이거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뒤가 낮죠 12로 줄었어요 어 점점 어려워지죠 높고 어려웠죠 여기 이제 6 헤르츠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띠띠 조금 낮아요 낮고 높고 오 안들린다 이제 3 헤르츠부터 되게 안들리네요 조금 높아요 어렵다 높아요 낮고 오 1.5까지 왔어요 안 들리는데 이제 똑같은데 낮은 것 같아 맞았다 모르겠다 높.. 높은건가 맞았네요 진짜 모르겠는데 높은 것 같은데 어 맞았다 0.75까지 왔어요 높은 것 같은데 맞고 어 높Ah 0.75까지 더 그런 성격이 한 것 같은데 무슨 사실 Quant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물론 다른 관악기도 음악을 하는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귀가 좋아야지 남들의 음정에다가 내가 잘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틀린 것도 잘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귀에 대한 음감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지금 저도 음악을 전공했는데 여러 번 계속 들어야 되는 거면은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쨌든 오기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끝까지 해봅시다. 높은가? 틀렸다. 처음으로 틀렸어요. 이거는 확실히 높아요. 0.75부터가 진짜 어렵네. 낮은 것 같은데 맞췄고 다음 높은 것 같은데 높나요? 아 틀렸어요. 자 1.5 1.5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죠? 아까는 되게 어렵다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쉬워진 느낌이 좀 있어요. 낮아 낮아요. 0.75가 진짜 어렵네. 높은가? 또 틀렸어요. 낮아요. 이건 똑같은데? 1.5인데 왜 똑같지? 높은가? 아 또 틀렸어요. 3Hz까지 왔어요. 확실히 낮고 이건 확실히 낮죠? 다시 들어볼게요. 낮은 것 같은데 맞았죠? 낮은 것 같아요. 맞았고 이것도 낮은 것 같은데 맞았죠? 이 0.75만 오면 고비네요. 높은 것 같이 들리는데 맞았다. 높은 것처럼 들려요? 맞았다. 이것도 높은 것 같은데 이것도 높은데 오 0.375 처음 와봤죠? 맞았죠? 이것도 높은 것 같은데 맞았고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높은 것 같아요. 맞았다. 0.1875 이것도 높은 것 같은데 아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 어 낮아. 확실히 들렸어요. 방금은 한 6번 정도 누르니까 들리네요. 한 6번 눌러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 찍어야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나 뭐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도 모르고 끝났어. 자 다음 0.75 엑셀런 엑셉셉셔널 이열 좋은 키라는 거겠죠? 저는 여기 유캔 뭐 어쩌고 저쩌고 1.125 헤르츠 를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구분을 한다는 것 같아요. 0.75 까지는 못 갖고 제가 이제 베리굿 보다 조금 더 높은 음감을 가졌다. 좋은 귀를 가졌다. 라는 건데 뭐 어 되게 재밌어요. 별거 아닌데 되게 재밌으니까 내가 내 귀가 어느 정도 좋은지 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어 이 링크는 더보기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케이 였습니다.